조금 좋지 않지만 그래도 땀 막 흘러서 머리가 좀 그래요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? 안녕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데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버블 커뮤니티로 봐야겠다 아직 없네 필터놀이를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마음에 드는 게 없구만 재밌고 이거 괜찮은데? 제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 싶은데 죄송한데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계속 올라와서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댓글 어디다 다냐고요 댓글을 인스타라이브에 다시면 되는데 댓글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도 보여요 그냥 수준이 다르게 좀 올라옵니다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맞아요 댓글 다니기가 어려워요 아 맞네 컴퓨터로 하면 라이브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게 좀 그렇게나 나와요 내가 이거 한번 필터가 맞나요? 네 저는 먹었어요? 네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네 유린 좀 먹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메리카노 말고 핸드드립 커피를 먹었어요 깔끔하더라고요 그냥 이걸 이렇게 내 머리가 진짜 머리 자릴 때 됐어 유린기는 살짝 바삭바삭한 촉촉한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저메초 해달라고요? 너무 늦었는데 그러게 강아지 필터는 뭐예요? 지금 혈중 김치농도 몇이냐고 몇 같은데요? 나 부어보이나? 나도 댓글 칠 수 있네요 하이 하이 메이크업 안하니까 제 점들이 아주 잘 보이죠? 탄 감자 같다고요? 난 다음에 메이크업 하고 올 거야 하루 빨리 좀 인스타라이브 익숙해지고 싶은 마음에 연습 끝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켰어요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긴 거래요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인스타라이브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좀 짧게라도 짧게라도 자주자주 올라와요 머리 염색한 건데 지금 붓이 탁 빠졌어요 이거 나 볼게 하이 하이 올라오 머리 색깔이 낮춰졌어요 이거 맞아요 승민이 있는 빌딩 영어 143 하이 영어 영어 영어치고 우리 영어 영어치고 영어치고 148 I love singing 이거 참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 인스타람들에 burning singing stop 흠흠 형들은 어디가? 곳곳에 근데 여기가 아니라 타오르는 감자 그러네 근데 보시는 분들이 커뮤니티와 이걸 같이 할 수가 없겠구나 오빠 나 제가 IP 오디션 특으로 봤다 잘했지? 특으로 어떻게 노래 불렀어요? 여기서 특별 시에서요? 나 여전히 여기서 있어 이 밤이 영원할 거라 믿어 끝나지 않을 우리의 밤 오빠 보다가 심장 녹을 것 같아서 냉동실에서 보고 있어 얼른 나와 내 뒤에 하나 더 있다 생얼로 하죠? 우린 너의 감자미를 좋아해 인스타 라방 새롭다 자주자주 해줘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자주자주 킬려고 짧게 하고 오늘의 노래 추천 저 요새 밤에 그거 자주 들어요 레이니의 XXL XXL 레이니라는 가수분에 XXL XXL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XXL이에요 오늘의 노래는 이 날은 레이니의 XXL를 듣고 이 날은 레이니의 XXL를 듣고 XXL를 듣고 영어를 이렇게 말해요 승민오빠 일본 편의점에서 꼭 살 거 있어? 가라야개 가라야개 리노 100개를 뽑을까 리노를 영어히 못 만날까 100개는 좀 부담스러운 남자기 때문에 영어히 못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따라 더 승민이가 흙 묻은 강아지 흙감자 꼬질감자 같다고요? 인스타 보면서 커뮤을 하려고 패드에 인스타 깔아왔어 좋네요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 화면으로 보시면 주인공 예쁜 필터 계속 여기 쓰고 있었구나 이거 뭐에요? 괜찮니? 조금 뭔가 익숙해졌다고 해요 근데 되게 적나라한 것 같아요 이게 내 얼굴에 있는 점이 다 보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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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고양이의 날이에요 민호 형이 어린 거 봤어요 인스타 닉네임을 바꿀까요? This is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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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감자 Real 감자 옛날 통닭에 좋죠? 좋죠 흥룡적으로 감자 같다고요? 그러면 좀 덜 감자 같은 날에 다시 오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원래 오늘 좀 짧게 이거 사용법만 좀 익히고 네 금방 또 올게요 자주자주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방 또 오겠습니다 이니버스 계정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저 이제 또 뭐 하러 갈 거기 때문에 물 보기 좋아? 딱 보기 좋아? 난 너가 좋아 저는 물 보기 좋습니다 물로가 목소리가 좋아해요 금방 또 올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혹시 시신 못 간다고요? 갑자기? 자 끄는 방법을 이제 배워볼 겁니다 필터 검색하면 예쁜 포차코나 뭐 그런 것도 많대요 제가 그런 거 좀 다 익혀오겠습니다 마지막은 귀여운 걸로 가겠습니다 자 끄는 방법을 좀 익혀오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는 게 있고요 종료하면 되네요 금방 또 올게요 안녕